사랑해요 오마이리킥 진짜 우리 피크닉 갈래? 오 딱 걸렸어 나만 빼고 어디 놀러 가려고? 야 나도 있어 나도 있어 정문 앞에서 10시쯤 만나자 누가 후문 앞에서 기다리래 아 전화기를 안 가져왔어 그래서 하나 없이 기다렸지 스텔러는? 전원이 꺼져있어 어? 전원이 꺼져있네? 아 내 폰도 거의 꺼져간다 배터리 진짜 없어 여기 근데 어디 화장실 없나? 나 아까 일로 왔나? 뭐야 너 길 모르는 거야? 아 일로 왔던 거 같은데 아 길치를 믿은 내가 잘못이지 일로 가보자 그래 야 여기 아무도 없고 좀 무섭다 무섭다고? 너 이거 알아? 뭘? 바람이 귀엽게 부는 곳은? 귀엽게 분다고? 어디지? 3 야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생각 중이야 잠깐만 딱 생각 안 나면 계속 생각 안 나는 건데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바람 바람이 아 모르겠어 바람이 귀엽게 부는 데가 어딘데 분당 아 분다고 바람이 분당 바람이 분당 바람이 분당 탁 트이고 좋다 너무 시원하다 거기 한번 서봐 사진 찍어줄게 오오 그래? 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난 괜찮아 야 그래도 놀러 왔는데 셀카라도 찍자 그래 그러자 하나 둘 셋 오 나 얼굴 작게 나왔어 저기 편의점 있는데 가서 마실 것 좀 사가지고 올게 여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응? 뭐 마실래? 나는 물 알겠어 진짜 예쁘고 날씨도 좋네 근데 얘 막 물 사오러 가서 꽃다발 같은 거 사오는 거 아니야? 오케이 아 뭐야 뭐야 넌 나한테 아름다운 꽃이야 오 남반장 아 그럼 어떡해 아이 표정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아헤헤 어떻게 말하지 오비키 아 아 뭐야 쥐포 먹을래? 아 저기서 하나 팔더라고 아 쥐포 아 쥐포 하하하 맛있지 맛있어 보여가지 locks 어흥 하하하 얘 쥐포지 맛있지 쥐폼이 내가 편의점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이리로 쭉 가면 정문이 나온대 그래? 얼마나 더 가면 된대? 한 1km? 1km? 아 내가 너한테 갈 때 한 30분 정도 걸렸어 지금 우리가 더 돌아서 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엄청 돌아온 것 같아 우와 예쁘다 우와 화관이다 예쁘다 예뻐? 하나 사줄까? 학생 커플이구나? 둘이 예쁘네 우리 커플 아니에요 커플이 아닌데 둘이 온다고? 둘이 온 게 아니라 알겠어요 알겠어 하나 골라봐요 이거 예쁘네 예뻐? 어 너가 아니라 꽃이 예쁘다고 얼마예요? 3,000원이요 고마워요 근데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네? 서로 좋아하면 닮는다던데 서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데이트 잘해요 안녕히 계세요 많이 빠세요 야 갑자기 생각나는데 오박기 너 아직도 손가락 빨고 자냐? 아니거든 너 초등학교 5학년 때 수련해서 손가락 빨고 자가지고 애들이 엄청 놀렸잖아 아 진짜 그때 얘기 왜 하냐고 아 진짜 가만 안 둬 야 남반장 너 엄청 빨라졌다 좀 어? 다리가 길어졌으니까 옛날엔 나 이기지도 못했으면서 달리기로 야 남반장 너 엄청 빨라진다 아 야 몰라 진짜 아 진짜 얌반장 아 화장실 진짜 없네 얼마만 더 가야되는거야 오륜 이 자식은 왜 전화를 안받아 안되겠다 화장실 도저히 못찾겠고 얘는 연락도 안되고 집에 가야겠다 급한 일 있어서 집에 먼저 간다 오면 연락해라 어 설하다 오리온 백설아 오리온 백설아 어 비키다 반장이랑 같이 온다 어 누나 반장이용 어 그래 우리 봤다 너무 오래 걸렸지 길을 잃어서 둘이 잘 놀고 있었어 응 우린 재밌었어 너네 배고프지 도시락 먹어 근데 스텔러는 아직 안왔나봐 스텔러는 어딨지 한번 전화해봐 공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여긴가? 여긴 것 같아 도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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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작년 예정 한글자막 anges 이승 도시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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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 도시 문衛 도시락 도시락 제공 문화 한글자막 by 한효정